아 네 이런 이런 조명 이쁜것 좀 따주세요 얼굴 피부 좋아보이는걸로 아 좋습니다 알면 크게 한심으로 못 보는걸 아니까 그런게 매 보는 상상이야 상상의 눈이 지만해 만약 우리 하루만큼 하나가를 상상 안에 여러 개 매그를 세웠어 여러 개 매그를 세웠어 무사무쇼킹하러 갈까 해 넌 나를 먹은걸 전부 사라 말하려나 모르겠어 매새 우리 맛있는 걸 먹고 얘기를 할거야 어 어 나의 그렇게 말해 미안했어 잊고 셔츠였던 나의 옆이라서 고마웠어 시간이 넓게 필요한 네게 예 난 정말로 보내기 싫은데 에 이제 우리 다시 만날수록 끝이 괜찮아 오래 정말 즐거웠어 깨웠어 자 빌리션입니다 응? 응? 정리해보고 싶었어 정리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자꾸만 맘에 걸렸어 또다시 넌 없는 가요가 지나가고 널 맞췄던 단걸음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아 널 아주 짓해도 난 마른 눈될고 옆에 좋다는 길은 걱정될고 시간을 돌려 다시 돌아가 가진 게 없데도 난 너를 만날 거야 내 맘 가득한 추억들을 볼 때마다 매일 널 생각할게 잊지마 시간이 날 데리러 왔네 나 이제는 뒤돌아서 갈게 일어나서 갈게 너희들이 다시 만날 순 없겠지 괜찮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아 미정이네요 아 미정이네 아 미정이네 아 영영아 대단하자 여기 안무를 한 번 자라고 했어 깜짝하자 워어어어어어 피로가 부모님의 소위가 얘가 흥미로우 어휴 한번 살펴봐 ㅋㅋ 이제 오늘 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 이제 마음이 정말 즐거웠어 워어어어 미정에게 소리 한 번 짊어 church 초기를 한번 안녕하세요 김 미정입니다 아멘 아멘